혁신템이였던 것 같은데? 대박! 어? 이게 뭐예요? 제가 얼굴이 진짜 건조하고 예민한 편인데 좀 끈적이고 무거운 크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? 촉촉하고 산뜻하다는 이 무거운 크림을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탱글탱글 젤리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진짜 산뜻하게 발리네요 이게 바로 바르자마자 완전 수분감이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여서 완전 촉촉해요 약간 물망 나는 것 같아요 이 상품은 가볍고 산뜻하고 끈적거리지 않아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완전 촉촉해요 이거를 바르면 좀 시원해지는 효과가 좀 있어갖고 건조하고 예민하고 수돗공값? 이런 피부를 약간 진정시킬 수 있어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수분값만 충전된 기분? 그리고 이게 또 끈적이지도 않고 가볍고 산뜻해왔고 진짜 아직 혁신템이었던 것 같은데? 대박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안 hospitality 우리 deutlich가 더 많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, 그러나